테러 사주를 받은 사람이죠. 박진희 의원이라든가 김기자라든가 다른 기자를 테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왜 박진희 의원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받았어. 당신이 위험할 수가 있어. 내가 그런 거 하려고 했어. 라고 한 겁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하면 열받았다는 거예요. 왜 열받았냐. 보니까 분명히 자기는 이걸 갖다가 하면 뭔가 본인도 기대하는 대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돈이겠지 뭐. 그 사람도 대가를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진 않고 다 혼자 가져갔다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돈이? 아니요. 그건 아니고 도에 못난이 이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혼자 다 하더라. 적어도 같이 뭔가 자기한테 나눠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한 본인이 지금 저쪽 경북 쪽에서 괴산을 거쳐서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의 IC 이 부분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쪽 땅 인근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 부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들어주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화났다. 테러 사주로 실행한 거 아니잖아요. 실행은 안 했잖아요. 실행했어요? 실행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주를 받고 후배들과 직접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젊었을 때 태권도 선수 출신이었다고 하는 거고요. 건달 출신입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태권도 선수 출신이고 본인이 아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후배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제 만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다. 일단 이제 중단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한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테러 사주를 한 거는 이제 8월 초인데 올해 10월 말, 11월 초쯤에 둘이 이제 통화를 해요. 그래서 형님 저번에 손봐주라고 한 애들 지금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야 지금 요즘 잠잠한 거 같으니 좀 기다려봐. 나는 지금 영환이 형 재선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앞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일단 지켜봐.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때 그러면은 손을 손봐줬으면 손을 안 봐준 게 조금 다행이네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준비된 VCR입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틀어주시죠. 전화번호까지 받고 후배들이랑 상의를 했어요. 근데 그 후배들이 아시니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럼 빠지셔요. 이거는 실행에 전담, 그러니까 사실상 실행에 갔던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명확히 여쭤보는 거예요. 사주를 안 받았다고 하지만 본인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주를 다 또 실행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진영 씨는 그냥 흘려가는 말로 손님 받아야겠다고 얘기했는데 본인께서 확대해서 하셨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부담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나름대로 대상으로 갔어요. 본인 얘기 이런 거 있었어요? 긍정관계를 받아주겠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흘러갔던 얘기들을 본인께서는 그냥 확대해서 하신 거예요? 확대해서 하셨다고요. 아니, 후배들이랑 뭐라고, 그럼 뭐에 상의하셨어요? 후배들하고. 아니,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형님, 하지마요. 빠져요. 그냥 하지 말아요. 그냥 일대로 끌고 있으니까 결국은 시집이 됐을 거예요. 그게 인학권이. 아니, 그게 장난이나 이런 그냥 오반한 논란이었다면 장난은 아니에요. 후배들하고 장난은 아니에요. 후배들하고 상의하신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후배들하고 상의를 하신 불과 나는 작업은 나는 실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 나는 실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는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내가 할인돼서 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도 이제 도와서 했지. 뭐 할인돼서 뭐 이렇게 의심이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후배들 상의를 했으면 후배들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주를 받았다고 하는 실행하려고 했던 지준웅 씨입니까, 양반이? 아니죠. 사주를 받은 사람. 사주를 한 사람이 지준웅 씨구만 지금 나오는 게. 아, 그러네요. 그 사주를 받은 사람이 이제 도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까? 네네. 이분이 이제 박진희 의원한테 박진희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예고하니까 이제 급해진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테러를 사주한 사람도 압박을 넣겠죠. 제가 그래서 직접 그 분한테 물어보니까 너가 이렇게 한 거니까 이제 너가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저지른 거니까 난 모르겠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거죠. 박진희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분이 이제 전날 기자회견을 하면 박진희 의원 너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리고 이제 급한 마음에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서 박진희 의원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스스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예정에 있던 게 아니라. 죽여버리겠다 해놓고 왜 또 올라와? 네. 그러면서 사실 나는 사주를 받은 것도 없고 뭐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제 제일 첫 서두가 그거였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사실은 저기서 다 실토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손만 봐주라고 했던 건데 자기는 실제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후배들하고 상의를 했고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나는 진짜로 하려고 했던 거다. 실행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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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